계속해서 광주 전남권이었습니다. 어제 하루 광주와 전남에서 200명이 남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6일 이후 또다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는데요. 유양병원과 초등학교, 단란주점 등 기존 감염 경로를 통한 확산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정대 기자,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내후성 광주에서는 어제 하루 13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규모인데요. 이 가운데 22명이 광주 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됐습니다. 해당 병원은 지난달 24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병원 한계층을 동일 집단 격리하면서 확산세가 주춤했는데요. 어제 정기 전수검사를 했는데 한꺼번에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병원 환자와 종사자가 600명에 달하는 만큼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중 현장 평가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또다시 동일 집단 격리 조치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광산구 한 초등학교 연간 확진자가 9명, 서구 한 초등학교 6명 등 백신 접종 사각지대인 초등학생을 매개로 꾸준히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어제 15개 시군에서 모두 86명이 확진됐는데요. 발란주 전반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는 목포에서 33명이 확진돼 가장 많았고, 나주에서 사우나 관련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는 등 19명이 확진돼 뒤를 이었습니다. 이로써 어제 하루 광주와 전남에선 모두 219명이 확진됐는데, 이는 지난 6일 211명 발생 이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통상 주말 사이에는 진단검사 수 감소로 확진자가 비교적 적게 나오는 추세였는데요. 방역당국은 최근 지역 내 산발적 감염 확산이 빠르고, 이에 따라 선별검사소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크게 늘면서 주말에도 확진 판정되는 수가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1987년 6월 항쟁에 도와선 역할을 했던 고 이한열 열사, 그의 어머니인 배은심 여사가 향년 82세를 일기로 어제 별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빈소를 방문해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최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1987년 6월, 반독재 시위에 참여했다 최루탄에 맞아 숨진 이한열 열사. 만 20세 청년의 비극은 6월 항쟁의 도와선이 되어 민주화의 불길을 지폈을 뿐 아니라, 어머니 배은심 여사의 삶도 송두리째 받고 나왔습니다. 광주에서 평범한 주부로 살던 배 여사는 아들의 죽음 이후 일생동안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며 6월의 어머니로 불렸습니다. 민주화 보사법과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고인은 80을 넘긴 나이에도 서울과 광주로 오가며 민주화 운동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힘썼습니다. 이한열 기념사업회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이 고인의 마지막 유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빈소를 직접 찾아 유족들을 위로하며 6월 항쟁의 상징인 이한열 열사와 아들의 못다 이룬 꿈을 이어간 배은심 여사의 희생과 헌신이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장례는 내일까지 사회작업으로 이어지며 배 여사는 아들이 잠들어 있는 망월도 묘역에 안장됩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전라남도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올해 월세를 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독립세대 청년 중 임차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사는 무주택자로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커피 도시로 유명한 강원도 강릉시에서는 엄청난 양의 커피 관련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근 커피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산업화까지 도모하는 움직임이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의조 기자입니다. 강릉의 한 업체 작업장입니다. 막대 모양의 반죽을 다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커피 찌꺼기로 연필을 만드는 겁니다. 커피 펠릿도 눈에 띕니다. 발전용 연료로 공급하기 위한 연구용으로 생산됐습니다.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해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하려는 시도입니다. 커피박을 제대로 산업화하자는 것이 저희의 큰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인데요. 순수하게 100% 커피박만 들어가는 연룡 펠릿을 이번에 개발을 했습니다. 커피 원두를 담았던 마대자루는 가방 등 생활 소품으로 변신했습니다. 이 업체에서 커피 관련 폐기물을 활용해 이미 개발했거나 연구 중인 제품은 10여 가지에 이릅니다. 직원들은 대부분 어르신과 장애인들입니다. 하지만 산업화까지 해결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커피 매장이 워낙 많은 데다 따로 커피 찌꺼기를 수거하지 않으면 대부분 생활 폐기물로 버려집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와 커피 업계가 커피 찌꺼기 수거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부 도시들이 커피 찌꺼기를 수거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가운데 강릉시도 커피 폐기물 활용과 수거책 마련 등의 행정, 재정적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한의조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도 각화동 농산물 도매시장 거래액이 1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각화동 농산물 도매시장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거래 물량은 2억 2,500만 톤, 거래 실적은 4,350억 원을 기록해 2020년에 비해서 9.4%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도매시장 측은 농산물 산지로 찾아가는 홍보와 시설 보수 등 적극적인 출하, 방문 활동에 힘입어 거래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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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침 시야가 많이 답답합니다. 곳곳에 안개와 고농도 미세먼지가 뒤엉켜 있는데요. 현재 광주, 전남 지역은 낮붐에서 일부 영광지역은 매우 낮붐 단계까지 치솟은 곳들도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공기가 계속해서 탁할 것으로 보여서 나오실 때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흐린 날씨 보이다가 밤부터는 찬바람이 불고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은 내일까지 서해안 지역에 1에서 5cm, 그 밖의 내륙지역은 1cm 안팎이고요. 눈날림 정도 날리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담양과 화순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 9도, 광양 1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6도, 영암 9도, 장흥 10도로 대부분 지역이 평년 기온은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고요. 신안을 비롯한 교회 도서지역은 7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고요. 내일부터 물결이 차차 높아지겠습니다. 오늘밤부터 찬 공기가 내려오겠는데요. 모레는 아침 기온이 영하 6도 안팎까지 떨어져 춥겠고요. 이번 주에는 눈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조선대학교 병원 권역 응급의료센터가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주관한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조선대 병원은 중증 응급환자 진료 제공과 전문화된 진료구역별 체계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최고 성적인 A등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전국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2022년 사회적 경제기업 재정지원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이고 참여기업체로 선정되면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85억 원이 지원됩니다. 선정 기준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지속적 고용 창출, 사업 내용의 우수성 등으로 현장 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영산강 유역 환경청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10개 국가 하천을 이관받아 물관리 이론화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통합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영산강 환경청 관리 국가 하천은 영산강과 섬진강, 탐진강과 황주천, 황룡강, 한평, 지석천 등 47km 구간입니다. 황주시가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2022년 황주청년들임수당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올해 드림수당 대상은 상반기 640명, 하반기 560명 등 두 차례로 나누어 1,200명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황주의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내면서 구직활동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입니다. 전라남도가 코리아 둘레길과 전남의 관광자원을 연계해서 걷기 여행을 육성합니다. 월요일 아침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